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 많이 이용해주세요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 —, 좋아요 좋아요 —, 구독… —, 구독 —, 구독 구독 —, 구독 —, 좋아요 이거 해야지. 진짜 높다. 이번에는 99만원씩 양념이 있네. 너무 좋아. 근데 여기가 다 붙여있다. 근데 엄청 크다 반면에는 지금 작게 나오잖아 실제로는 진짜 크다 실제로 이게 지금 한 뼈 두 뼈이잖아 진짜 진짜 두 뼈인데 실제로 당연히 보다가 훨씬 크다 좀 때려도 해 반칙이 좋아 오늘 찬바를 먹는 마치고요 여기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반칙이 아주 쌀뜨돼 반칙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물 끓이니까 에어컨이 근데 에어컨은 원래 질돌이 따로 빼야 되잖아 음 무슨 맛은 없네 기존에 있는 스텐더는 부착시킨 거 말고 이동식 뭐 얄부짐이 있긴 한데 아 진짜 예쁘다 이동식이 없고 그 맛은 계속 안 되겠지? 그건 안에 컴포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겠네 설치나 에이스라는 건 별로 없고 설치나 또 안 되는 게 응 컴포가 있으면 다른데 가능하겠네 기존에 지금 아 에어컨이 계곡통시장 무슨에 요리를 해줘야 옛날에 특힌물 그거 한다고 이렇게 해서 자기야 뭐 우중간하게 바쁜게는 자랑하는 게 만나든 두손이랑 나랑 다른 게 만나든 납부 안 되는 지금 장사 되는게 없어요 대경호텔도 장사가 안되고 밖에도 장사가 안되고 호텔도 연인들이 거의 안왔어요 지금 그 공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사정에서 주사를 많이 오다보니까 오늘까지 연인들끼리 오면 많이 부족할 수 있었고 그냥 불념도 없어서 그리고 펜션도 지금 불념이니까 방망진에 펜션에도 불이 잘 없어서 좀 더 펜션 정말 경기가 안좋다니 이랑 많이 들어옵니다 음! 많이 들었지 많이 들었다고 하네요 이 동네는 경기가 좋다니까 이 동네는 경기가 많고 고소수자들이 많고 방망진 못하니까 이 동네는 경기가 많고 이 동네는 경기가 많고 이 동네는 경기가 많고 고소수자들이 많고 방망진 못하니까 이 동네는 경기가 많고 무슨 멘태로 그거 굴더로... 또는 저번에 그거 막을때부터 가면 이제 먹으면 좋겠지? 뭐하냐? 이게 맛은 맛은 아니고 아 근데 끝난 5,000원은? 일단 앞두는 시간 따로 찍고 가면 앞쪽으로 인사하는거에요 나중에 따로 인사하는거 앞쪽에 뒤쪽에 넣어도 되잖아 해외은 이제 모든거 찍고 나중에 인사한거 앞으로 넣어도 되니까 제 채널이 있어요 멍멍이 삼촌 치면 나와요 멍멍이 삼촌? 네 남주갈 때 가리클래기 우리도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 어디에 나가야 하는거에요? 우리는 모두랑 네이버나 블로그 이런 데가 있거든 네 그래서 유튜브로만 하는거에요 몇 년에 일달에 수영장에 꼭 가면 네 몇 년에 일달에 수영장에 꼭 가면 몇 년에 일달에 수영장에 꼭 가면 몇 년에 일달에 수영장에 꼭 가면 너무 많이 가면 지금 속 뚝장 들어오고 뚝장가고 커피숍하고 운동하는 헬스다 밥 수영장에 수영장 오픈하면 천원밖에 안할꺼야 하루에 있잖아 장애인들은 어짜피 할인해가 천원 먼 지역에서 오는 사람도 있잖아 또 할인해지고 기름값 많이 드니까 헬스장에 있는 지장이 좀 있을꺼야 지금은 헬스장에 사람이 많잖아 엄청 많아 근데 사실 헬스 밖에 없잖아 근데 하나 더 생기면 갈라지잖아 수영할 사람 많지 왜냐하면 80 넘었는데 지금 헬스장에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럼 수영장으로 빨리 간다고 치즈 내 아는 사람 구기가 80 넘었는데 헬스장에 제가 원지 원지가 아니고 저기 여기 산천가는데 국도 밑으로 다리 지나서 가면 무슨 동네인가 깜짝이야 아니 저쪽에서 산천가는 국도 있잖아 지금 길이 막히는데 그 다리 지나서 가면 맹동 그쪽으로 다리 지나서 왼쪽으로 그쪽으로 그럼 그것도 안가야 그쪽으로 충도병으로 다리고 헬스도 다리고 이제 다 준비하고 일은 다 준비하고 사연이 좀 있지 근데 이게 유튜브 채널이 어떻게 만듭니까? 나중에 가르쳐주지 돈 들어가는 데 요새 채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올려도 보는 사람이 잘 없어요 볼라면 좀 노력도 많이 해야되고 투자 대비해 가지고는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나는 밥먹고 비릇값 넣고 돌아다니는데 한달에 800만원에 하도 한두초간 800만원을 벌어도 시원찮은 사람이 네? 그냥 하던 일이고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찍는거 좋아하는거 찍는거 좋아하는게 아니고 아니에요 원래 강의하고 이런걸 하다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같이 하는거에요 먹는거만 하는게 아니고 먹는거만 하는게 아니고 이 동네가 음식 맛있는 주대도 많아요 관광지단 손도 장사 잘 되는거죠 바른데 불경이네 그 아쉽게 희한게 다른거 물은 담만처럼 사다봐요 네 여긴 할까요 앉으시나요 그니까 내가 생겹치고 나와도 장사 안되는데 지금 막걸리 위에 비하면 여긴 괜찮아요 우리 여긴 사람은 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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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커피숟만 가도 부동산 부동산 뭐 할거지 전부 다 나와있잖아요 가족들 탈리밀이들 안 모이잖아요 하루에 백만원 찍고 다요 원지에도 백만원 진주에 장사 잘 안되 훔친거지 않아요 그중 아니 나는 많이 놀아야 돼 근데 왠지 도로가에 저기 저기 정유사 앞에 저런 데는 큰당 천만원 달라고요 시골에 큰당 천만원짜리 없습니까? 없도 아니고 그만큼 되니까 작다가 내가 처음을때 산이잖아요. 25만원 이야기할 때도 안받는데 개발해야 되니까 샀는데? 샀는데 애들 안 샀는데 산을 닦아본 적이 없으니까 보니깐 전부 닦을 것도 없더만 돈이 없더만 안해. 그냥 무너뜨릴 것이다. 샀어? 안 샀죠. 형님은 저기 사가지고 엄청 고생했잖아요. 돈이 나와가지고. 깨도 깨도 미용실 앞에 지금 그 새차장 있잖아요. 누가 누구예요? 네. 형님은 잘 알아요. 형님은 엄청 고생했잖아요. 우리가 돈 보내가지고. 네. 형님은 잘 안 아시는 겁니다. 이쪽입니다. 그릇이 어릴 때부터 알지. 그럼 산촌분이 발견, 아이들. 아닙니다. 고향은 삼촌이예요, 사촌 맞지. 창원에서 오래됐고, 농갈 창원이예요. 우리 삼촌하고 또 행위받고, 이행이 더 기뻐요. 우리 삼촌은 심수봉이 날때, 행위받고, 이행이 더 기뻐요. 제가 어떻게 또 만나가지고 행위받고, 사실 일이 조금 있었어요. 바로 전화하더라고. 그래갖고 삼촌 전화해가지고, 바꿔주더라고. 행위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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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은 또 행복하니까, 좀 챙겨주라고. 그래서 집에서 오고 집에서 하고 밥을 같이 먹고 잔 저녁을 가지고 그게 벌써 세월이 또 한 20년째지 15년째 되어있어요 생긴 겨누진만도 가고 토파지 나도 행복해 사람 좋은데 남자가 너무 의리있고 너무 강하면 선수님들은 힘들지 잘 아시는것 같아요 10번입니다 고구마 실마리 형님은 실마리 아까도 하네요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고 내 전남 아 아 아 생각하시면 누군지 안 뜨거든요 맛있게 잘 말이죠 응 그러니까요 근데 두사람 말이든 두사람 말이든 네 민아 고구마는 너무 새끼를 밟고 밟고 너무 짧다 진짜 그래 남는거라면 밟고 음 음 근데 또 상남자라 그런거에요 그때 반할때는 상남자를 보면 반하잖아요 그래 네 네 네 네 네 남자들이에요 네 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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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계란 오직점도 오직점도 당겨ữa 제만 들여봐도 장면이 나옵니다 상담사들이 매력이 있는데 가정을 잘 못 돌보는 사람은 안살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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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순이 밥 먹다가 우연히 가서 인사하고 옆에 있긴 했을텐데 인사를 안하니깐 염소도 커피숍 가서 이따가 그래서 한 번 본적이 있거든 염소 방송한 자 이렇게 생각하고 염소가 염소가 생일하고 잘 안하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막상 산책을 만난 거야 제 얼굴은 알겠지? 네 랩 랩 아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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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밥 잘 하시겠는데 보니까 만드는데 붙이기만 붙이면 안 되는데 그래 남들끼리 만나면 못 나갈 일이 너무 많이 잘 쓰기 싫어 남들끼리 만나면 사고만 안 찌는거 사고만 안 찌는거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노름맛고 파란색으로 보내야 돼 돈 잘 전해야돼 꽉 차 솔직히 말하네 우리 집에 오래된 동생들 중에서도 많지 않단 말이야 뭐 그건 많아 약하는 애들한테 엄청나게 많지 않네 꼬리 안되셨네 고정해드릴까 고정해드릴까 바이 조금만 고정해드릴까 비어내야 비어내야 아.. 성분이 빡사나 그런 데다가 좀 유명인이구나 빠르잖아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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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직 초각인데 아니 형님은 내 나이에 제혼을 했는데 나는 아직 초각이에요 나는 밥주냕수도 맛있어 고용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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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먹는다 오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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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ы 방송하다가 황축에 방송하네 그 애가 친구 만나러 갔는데 친구 만나러 식탁에 밥 먹고 있다가 옆자리에 보고 일어나서 90도로 인사하는 동생이네 그때 우리 밥 먹으러 갔을때 산속으로 밥 먹으러 갔잖아 애가 이제 내하고 같이 있었잖아 나 말고 이제 그녀의 후배 있잖아요 후배가 이제 그 지역에서 대장이고 동생은 선배지만 그쪽 지역이 아니거든 우리 혜미가 잘 맞으니까 그쪽 가서 산거 배송을 많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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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방송 찍다가 갑자기 밥이가 안 들어왔어 비주얼이 그런데 이 이 과정은 오늘 통이 치러야 내가 이거 쿨 낫질 않아서 애폭필라 엄청 치러야 먹이가 무슨 무슨 썰도 하나 있잖아 달력이 사라질 수 있는 썰 하나 있잖아 내가 안물이 줘도 됐다고 수습해주는 데는 졸아가지고 대출 받아서 거기 무리 있잖아 이해가 안되어 저 바람같은 주문을 맞고 넘어지가지고 치즈 바뀐다는데 이해가 안나 성났을때도 나르지 성났을때라 내가 떼는게 아니라 성났을때라 성났을때라 남편은 떡을 내줘서 아, 아닌데. 그것도 썰 안 와있나봐요. 학생회가 마차한테 경기를 던져왔던 새끼. 과장님, 경찰 올 때 도망갔잖아. 진술하기 싫다고. 피곤하라고 도망갔잖아. 나는 시발 전화받고 다 진술해라구만. 과연 몸이 아픈데도 말리다가 시발. 세박스가 말았는데. 목이 안 아파서 마음으로 뚫고 들어가서. 목이 아픈 마음이 뒤로 피어있네. 그 와중에 또 올 과장님 청소한다고. 날아오고 있는데. 내가 범위 치아를 했다고. 뒷자루하고 썰어갓이 들어가서. 썰어닫고. 아침에 또 증거 없앤다고 머리하고. 올 과장님은 또 범위 치아를 했다고. 썰어갓이 들어가서 쓸고 있고. 아니, 이 새끼가 세박스를 던졌잖아. 이렇게는. 그런데 떨어지고 주스가 뻑 던질까봐 치아를 했거든. 그래서 한대도 안맞고 딱 피어있잖아. 하지마라 하지마라. 시발을 막 못 맡기다. 그 때 잡아라 한번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아픈사람이 많이 뭐. 도와야지. 피곤해진다고. 아픈사람이 많이 없앤다고. 네. 그래도 경찰이 열어놔서. 자꾸 쌍방에 갈 거 몰랐더라. 두리에 내바르고. 반대로 내가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해결해줬다. 자꾸 놀아가잖아. 그래. 절대 그런게 없다고. 그럴 장면이. 동당방에게 쌍방에 대파를 넣느라고. 보살은 나무라고 한참인데 나무라고 그리고 랭크 버튼이 나와가지고 쌍방으로는 못하고 cctv 나오고 계시니까 근데 그 앞전에 다른 식당에서 소라를 피워가지고 넘어왔잖아 그것까지 다 만났지 너도 우리를 순간별이 안하고 노는 걸 하니까 큰 사고가 없지 내 가게와서 소라를 피우지 않으면 요새에도 소라를 피우는 게 없잖아요 어릴때는 원래 사회공부가 어렸잖아요 호텔와 사고치고 있는게 많았잖아요 옛날에 요새는 그런게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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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생각이 절투태세가 되어있는데 짧은 생각이 절투태세가 되어있는데 옛날에 노르마다가 싸운다고 하니깐 굿잡히고 다 옷방 데리고 문장갑도 다 돌패고 혼자서 9명 돌패고 3명 돌패고 친구들은 누워가지고 니 혼자 해도 친구들 결기도 한다보고 안되면 몰라 어떻게 해? 예? 그냥 지우면 되고 안 지우면 됩니다 괜찮아 네 격축이 오니까 딱 지우고 여기 또 의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의리도 있는데 사고는 안 치거든요 술 담배를 안하니까 다른 취미가 생겨가지고 어릴때는 같이 다 어울려 댕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20대 후반까지는 늘 같이 댕겼는데 근데 이제 30살 넘으면서 다른 취미가 생기고 혼자 많이 지냈어요 돈은 뭐 저는 어릴 때부터 돈은 여유가 있었고 어릴 때에도 모텔 몇 개씩 하고 유치원도 하고 여러 개 해가지고 예 사냥 사냥 우리 과장님이 옛날에 카드를 줬더만 카드 한통초각을 다 써버렸더라고 그래서 그거 딱 팔을 낼 돈 많이 많이 썼어 아니까 사장님하고 한국의 시간이 걸렸다 왜냐하면 일하고 있는 동안 내가 와서 가뭄지 말이야 일하고 있는 동안 무료가서 가고 전에 같이 일할때 같이 내버리고 같이 내려오면 되는데 지금으로 잘 못 도와주는게 아프거든요 사장님하고 생겼도 사장님하고 사장님하고 너무 더워서 생각해서 계속 비군나 근데 무료색김데 어제까지 사장님하고 사장님하고 다른 사람들 싫으면 사장님하고 믿고 도와주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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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iana 공식만명 그림 시대 일부러 오American greens effective 아니 이 사람이 카드를 줬더만 생활비 30만원 쓰라고 카드를 줬더만 3,2초간 내고 줘요. 그걸 쓰면 어쩌냐니까 내 보고 돈으로 줘야 되시면 카드으로 주니까 사람이 절제가 되냐고 내 보고 따지는데 저는 이제 모텔 몇 년, 오래 안됐다. 6년 전이니까 모텔 전화를 지면서 이제 그 한 나가서 있을 때는 비오고 나가있을 때 이제 일해주고 말도 아니고 그러고 한 번은 일 좀 잘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일 잘하더라고. 오늘 좀 줄테니까 일을 좀 시키고 잘하는 집 가서 한 번씩 보여줘야 되지. 내 모텔에 있을 때 그래 같이 모텔에 있는데 받고 온다면 가가지고 그래야지 압니까 아 시발 일을 열심히 하고 어쩌냐고 나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당신이 열심히 하면 내가 욕붙는다 아이가. 대충 좀 해라. 일하는 사람이야. 지금 이제 안그래. 지금 이제 몸이 이렇게 익어가지고 자기가 계획을 딱 하고 저번 겨울에 따라가 보니까 우리 초밥 병원에 있을 때 몇 번 따라가 봤어. 자기가 이분에 가 있거든. 12개가 있잖아. 따라가니까 기계 꽂히러 간대. 아니 12개가 없는데 어떻게 AS를 다닌지 싶어 가보니까 잘 못 꽂히대. 내가 꽂혔다. 잘 못 꽂히대. 내가 꽂혔다. 왜 꽂히래? 왜 꽂히래? 꽂히래? 왜? 아 목을 다치고. 미안하세요. 아니 기계 꽂히대. 나는 기계라고 만지 번지 없는데 기계를 못 꽂히대. 밑에 보니까 세탁기가 있어. 기계가 스크로 들어가서 안 될까나 보니까 스크로가 있잖아. 뜯어보니까 드라잉으로 말리면 되겠네. 일단 말리면 된다고. 그걸 막 구붕 달아놓고 쪼르라고 돼. 아니 이모가 엄마가 참을 했지. 난 좀 유의해야 되는데 안 해봐도 안 돼. 안 구붕 달아. 피이트를 사정하려고 샀는데 시방에 대피 배그림 시방에 의미가 아니라 시방에 넓머리 삼촌이가 다섯 개 한 마리 밟고댄게요 너한테 사료 하나 흔히면 그 사람으로 한 마리 밟고댄게요 음식이 많다 보면 좀 흘리고 하던데 무책하던데 와 양이 많다 나는 커피하고 다른거 한 마리 마지막으로 양이 좀 안 돼요 맛있습니다 양이 좀 안 돼요 맛있습니다 밥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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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만 많이 이용해주세요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